안녕하세요. 감시프건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대박 디자인 하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했던 디자인들을 모아서 대박 디자인 어떻게 만드는지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대박 디자인 공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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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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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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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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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der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미있을지도 몰라.